오늘 뭐하러 가는거니? 우리? 목걸이 내가 받았잖아 그래서 팔찌 같이 만들어서 오 진짜? 어 좋아하지 맞아 응 가죽팔찌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입고싶었는데 진짜로? 와 오늘 재밌겠다 여긴가? 여긴가? 여기지? 건물도 이쁘다 응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플은 아니고 썸타는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러 가죽pei 보러 가죽히고 보러 가죽툰 보러 가죽이 이럴깐 불러 가죽툰 확인할까? 바꿔서? 누가 더 잡히고 봐봐 오빠가 어떻게 해야 돼? 응 뭐야? 나는 잘했지? 오 잘했다 오 나도 잘했지? 응 느낌 있다 내가 진짜 이쁘게 해줄게 알았어 다 했어요 내가 했는데 잘한 거 같아? 너무 잘했어 나는 나도 깔끔한 거 같은데 조금 번졌어 번졌어? 소금이 한 일 많이 봐야 된 거 같은데 깜고 있어 그래서 지금 떡볶이 괜찮은 거 같아 그래도 한번 볼까?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쁘네 잘했어 여기 뭐 여기 응? 좋다 뭐 빈티지하고 좋다 되게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게 다 기억에 남는 거 같아 응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내 기억은 내가 먼저 안에 있고 들어왔을 때 오빠 신발 벗는 덕에서부터 저거 와 너 왔나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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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시면 신발 벗으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신발 벗으셔야 돼요 아 정말요? 저희 다 벗으셔야 돼요 아 내려오세요 이거 들어서 이렇게 아 그럴까요? 네 들으시면 돼요 저희도 바닥 밟아옵니다 여기 여기가 무대여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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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아 áINGS 그 오빠랑 사람이 딱 들어왔지 정확히 네 저는 SS 네 네 네 ung 전 똑같은 건데 어? 진짜? Ark意 너야 진짜 진짜? 모이스 야! 뭐야? 나 왜 이렇게 놀래나 했어. 아니 진짜? 뭐야? SSS? 내 거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. 뭐지? 왜 SSS 이뻐는? 나? 응. 난 두 가지 의미가 있어. 어, 나도인데. 설마. 똑같은 거 아니겠지? 뭐지? 웃기다. 너무 궁금하다, 근데. 우리의 마지막, 그리고 끝에 서 있는 시점이잖아. 어땠어? 아, 뭔가 갑자기 슬프다. 뭔가 생각이 더 많아진 거 같아. 복잡하게 바뀐 거 같아. 아, 굿바이, 굿바이. 굿바이. 상상의 말씀 Пão수 한ways 남순이 Toledo. 걸rie erklären wollt meine가